파른 거야! 또 대박, 파른 거야 오늘 또! 보이지? 보여가 안 보여! 뚜딱! 지금 뚜껑 열고 달리잖아? 얼굴 다 탑니다. 그래도 파른 거야. 시에리 까부리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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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부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까부는지 알아요? 이거 출고 고객님이 댄서래. 댄서! 댄서 진짜 좋잖아, 그치? 투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입상자! 여자! 여자! 거기까지! 여자까지! 그리고 이건 뭔지 알아? 이태원의 해물집 사장님. 해물집! 둘 다 구독자! 대박이지? 차량이 7,880만 원이래. 두 분 다 노 DC로 사셨어. DC가 없잖아. 1호차 둘 다. 그라파이트의 베이지 1호차. 그라파이트의 베이지 1호차. 대박이지? 일단 해물집에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나도 해물집 갑자기 먹고 싶다. 네, 여보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현지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가 번쩍번쩍합니다, 이거요.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리뷰하기 전에 홍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태원의 해물집 맞으세요? 해물점이에요, 해물점. 해물점? 상호가 어떻게 되나요? 상호가 해물점. 해물점! 혹시 비싼 데인가요? 아뇨, 아뇨, 안 비싸요. 아, 괜찮은데요? 저 가면 해물집에 낙지 좀 넣어주시나요? 저 가면 전복 두 마리만 넣어주십시오, 제가요. 기력이 좀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아유, 우리 이해원 대리가 이 차 때문에요, 저한테 팔은 거야 해달라 그래가지고, 팔은 거야 해야지 무사고가 되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1호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트렁크가 좁아가지고요, 2열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서비스를요. 아유, 감사합니다. 썬티니아 다 좋은 거 해드릴 거고요, 대표님 앞으로 운행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팔은 거야 하러 무사고 기원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태원의 해물점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팔았다고요? 이해원 대리, 이해원 대리, 전화번호 넣어줘, 여기다가. 이거는 정혜림 대리, 정혜림 전화번호 넣어줘, 바빠. 누가 서비스가 좋은가 볼까? 어, 가시죠. 가보자, 이거. 그라파이드, 아무것도 안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아무것도 안 해달라, 절로요? 야, 이렇게 가면 얼굴 다 타겠다. 시공 전이야. 야, 이건 시공한 거네? 썬티니아 뭐로 해드린 거야? 후퍼옵틱 클래식가 들어왔답니다, 정혜림들이. 자, 썬티니아 어디꺼야? 솔라가드 LX. 야, 솔라가드 LX. LX 승리? 판단해, 여러분들이 하세요. 둘 다 베이지야. 둘 다 할인 없어? 야, 이거. 야, 이거 딘덜까지 들어왔어. 아, 이거 봐봐. 아, 이것도 딘덜까지 들어왔어. 막상막한데 보니까 트렁크 가득 채워드렸어, 이거. 와우, 보이지 보이지. 풍선 가득 넣어드리고. 야, 막상막하다 보니까. 아, 막상막하. 아니,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괜히 수동인가 본데?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버튼 뭘까?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네. 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구독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야, 근데 이게 뚜따이 계절 진짜 차 멋있다. 그치? 나도 타고 싶다, 진짜. 일단 문장 4개면 탈 건데 문장 2개라도 안 타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문의를 이 회원들한테 주실 분 이리로 주세요. 정혜림들한테 주실 분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